가수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었는데요.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훌륭한 가수들이 배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신나는 걸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동연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시긴들이 두 곡 끝나고 앵코를 듣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두 곡 끝나면 앵코를 한 번 외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중에 핑악이라는 노래를 지어드릴 겁니다. 제목이 뭐라고요? 핑악! 제목이 뭐라고요? 핑악! 핑악인데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중간에 굉장히 쉽습니다. 쿵짜라자짜짜! 여러분 보셨죠?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손을 한 번 번쩍 들어올려 볼게요. 자, 같이. 반갑습니다. 여기서 쿵짜라자짜짜에 맞춰서 굉장히 신나게 가장 큰 소리로 헤이를 한 번 외쳐주시면 됩니다. 연습 한 번 해볼게요. 쿵짜라자짜짜! 헤이! 다시 한 번. 쿵짜라자짜짜! 헤이! 이렇게 그 와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우리 두 손은 박사에 맞춰서 박수 한 번 쳐 볼까요?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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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펭짜라자짜! 야! 쨈쨈쨈쨈 Sag할! 사랑이 이길 수 있게! 아쨈쨈 HI! 정답! 수고 있도록 수비 부릇만! 왜 맘이 높아 rated 구덽이! 네! 뱀자! 연이이길 수 있게! 기상캐스터 부끄럽고 내 맘을 밟고 있겠지 땅땅땅땅 운명 소리가 네 맘을 끌려주면 다시 미워주면 쿵챠챠챠 흥미를 울려라 내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한 번 더 쿵챠챠챠 쿵챠챠챠 흥미를 울려라 больш끼립 오로몰땅 양해 내언챠챠 ㄴ윻 ㄴ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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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짤자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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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an 산다산다 불우는 가락한 내 맘에 왜 오는지 딸라 딸라 붕냥 소리가 네 맘에 달려준 거래요 신경시노 굿짤자쩍 눈을 열려라 내 사랑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눈을 열려라 내 사랑이 될 수 있게 내 사랑이 될 수 있게 내 사랑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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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